자 이제 기대수익률 계산 좀 전에 지렛대 효과 계산은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대수익률 계산 또는 분산 표준편제 이런 거 계산인데요 일단 기대수익률은 계산이 어렵지 않죠 15번 같은 거 나오면 땡큐죠 이거는 제가 따로 안 해도 되죠 지금까지 계속 수업시간에도 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하면 되죠 다만 발생 확률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그걸 숫자로 바꿔야죠 가중치를 그렇게 30%, 60%, 10%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0.3, 0.7, 0.3, 0.6, 0.1 이렇게 바꾸는 게 요령이죠 그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니까 겹치는 게 나오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유제 15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유제 15-1번이죠 자 요거는 기대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인데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죠 맞나요? 다음에 유제 15-2번도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수익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뭐예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고요 다음에 15-3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5-1, 15-2, 15-3은 다 뭐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1번과 15-3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50% 50% 이렇게 나와 있죠 비중이 50% 50% 이든 확률이 50% 50% 이든 50% 50% 나와 있죠 이거는 계산이 쉬워요 그런데 15-2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황 40% 불황 60%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약간 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지금 유제 15번까지는 한 개만 하는 거고 기대수익률 15-1, 2, 3은 뭐고 이거는 포트폴리오고 그렇죠? 이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에요 그런데 15-2번은 어떤 차이가 있다 확률이 40% 60%고 15-1과 15-3은 반반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게 더 쉽다 15-1, 15-2면 더 쉬워요 그나마 15-2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호황인 경우가 40% 불황인 경우가 60%죠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투자 비중이 몇 % 몇 % 몇 %예요? 20% 30% 50% 이렇게 되어 있죠 20% 30% 50% 그런데 호황일 때 상가는 20% 여기가 10% 오피스텔은 25% 10% 아파트는 10% 8% 자 이거를 일단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해야 되죠 각각의 기대수익률 일단 이때는 얘를 써먹는 거 아니죠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할 때는 이거 가지고 가중평균 해야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걸 숫자로 바꿔야죠 그럼 0.4 곱하기 20 하면은 8%죠 8% 더하기 0.6 곱하기 20 하면은 6%가 되겠죠 그러면은 14% 이게 이제 상가의 기대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이거 오피스텔의 기대수익률 0.4 곱하기 25 하면은 10% 더하기 이거 6% 그러면은 16% 그 다음에 0.4 곱하기 10% 하면은 4% 더하기 0.6 곱하기 8% 하면은 4.8% 그럼 8.8%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가중치를 예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0.2, 0.3, 0.5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가중평균을 여러 번 하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죠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0.2를 곱하면은 2.8% 여기 0.3을 곱하면은 4.6% 여기 0.5를 곱하면 반이니까 반은 4.4% 맞나요? 4.8인가요? 4.8이죠 그죠? 16, 20, 0, 2 올라가고 4, 4, 4, 12 12.0% 이렇게 어때요? 만약에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가 이런 계산 문제라면 어떤 걸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게 더 낫죠 어차피 어려운 이런 문제는 푼다고 해도 불확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계산 문제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럴 때는 차라리 확실한 걸 푸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제 15-1번이나 15-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반반인 거는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다음은 이제 유제 15-4번과 15-5번은 제가 계산 문제에 이걸 지금 수록을 해놨잖아요 계산 문제에 지금 이걸 수록해 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실전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패스하라고 계산 이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서술식으로 지금 지문이 나와 있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은 패스를 하세요 아시겠죠? 패스를 하는데 다만 15-4번에서는 제가 뭐를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가 하면 15-4번도 확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률이 반반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확률이 반반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확률이 반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호황인 경우와 불황인 경우 이렇게 반반이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16% 6%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여기가 12% 4% 여기가 8% 2% 이럴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조금 전에 확률이 반반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이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률이 반반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8% 4%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두 숫자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굳이 0.5를 곱하고 0.5를 곱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고 확률이 반반일 때만 그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에요? 11이죠 여기는 8 여기는 5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항상 확률이 반반일 때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편차도 쉬워 문제에서 표준편차나 분산을 물으면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패스하라고 그랬어요 패스하라고 그랬죠 확률이 반반일 때만 예외에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편차가 이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거든요 평소에는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푼다고 평소에는 근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지금 11%에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얼마 떨어져 있어요 그게 표준편차에요 여기는 4 이게 표준편차에요 여기는 3 이게 표준편차라고 그래서 그 문제의 경우에는 15-4번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위험은 몇 프로? 5% 오피스텔의 위험은 4% 아파트의 위험은 3%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가는 몇 프로? 위험이? 위험이 5% 오피스텔은 4% 아파트는 3% 됐나요? 확률이 반반일 때만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해설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서술식으로 나왔을 때 계산하고 서술하고 섞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 표사라는 의미로 해 놓은 거고요 다음 이제 16번을 보시면 16번 예제 16번 요구수익률 소득이등률 자본이등률 다음에 투자가치 이런 계산 문제인데요 16번에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돼 있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대요 이 소리는 뭔 소리인가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자본시장에 넣어 놓으면 몇 프로로 벌 수 있어요? 3%로 벌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서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몇 프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7%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해 되세요? 안전한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버는데 3%는 버는데 내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유동성도 제약 되잖아 바로 바로 현금화가 안 돼 이런 데 대해서 몇 프로를 추가로 요구한다? 4% 추가로 요구한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말이에요 더 붙은 거라 붙은 거 프리미엄 붙었다 그래서 총 몇 프로는 되어야 된다? 7%는 되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얘기에요 7%는 되어야 만족한다 이 뜻이라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되어야 만족한다? 7%가 되어야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꼭 먹고 알먹거라고 그랬죠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다 안 그랬나요? 둘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 합해서 몇 프로가 되어야 돼? 꼭 먹고 알먹고 해서 이게 몇 프로는 되어야 만족한다고요? 7%는 되어야 만족한다고 부동산에서 7%는 되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에요 2%씩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본 이득이 몇 프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 이득이 2%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임대료 연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득 이득률이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자액 대비 순운영수입 순운영수입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득? 소득 이득이잖아요 이게 몇 프로는 되어야 돼? 5%는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표현의 의미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그 표현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늘 두 가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소득 이득 자본 이거 지렛대효과에서도 했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현금수지 가유선 전후 가서 어림샘법에서만 어림잡아서 계산하지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16번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중상으로 돼 있죠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이거는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면 풀고 안 그러면 패스예요 다 그걸 생각해서 난이도를 분류를 한 거예요 중상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건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제가 중하로 했는데도 여러분은 중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은 출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맨 끝에 뭘 묻고 있어요 맨 끝에 투자가치를 묻고 있죠 투자가치를 묻고 있으면서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이게 키워드예요 영구히 영구희라는 말이 나왔는 경우에 문제의 지문 속에 영구희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가치를 묻잖아요 이러면 이러면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요구 수익율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에요 이 장래 기대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구히 요 공식 기억하시라고요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에 객관적 가치요 투자가치는 주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요구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주관적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계산되는 가치도 주관적 가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면 여기는 시장 가치가 나오지 요구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염률 다하기 위험 할증률 인플레이율을 언급해주면 문제에서 그때는 반영하면 되고 인플레이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에 괄호 속에 단 물가는 매년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있죠 그러면 뭐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를 더해주면 된다고 물가가 매년 2%씩 상승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벌어서는 안 되고 인플레 되는 만큼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폐같이 떨어지는 만큼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무위염률 무위염률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국공채 실질의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국공채 실질의 이자율이 몇 프로 5%에다가 위험할증률이 3%에다가 인플레가 2%에 되면 이게 5% 3%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몇 프로 10% 요구 수익률은 0.1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정 소득이 매년 얼마씩 2천만 원씩 발생한다면 2천만 원 나누기 0.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늘 분수골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누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억이죠 2억 근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무협률 다하기 위험할증률 다하기 네 인플레율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17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18번도 출제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자 이거는 앞에 정보 가치 계산하고 유사해요 써 놓으면 되죠 정보 가치 계산 유사 정보 가치 계산과 유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보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실장님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를 잡으려고 화면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 왔다 갔다 이제 오잖아 지금 봐 왔다 갔다 하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가 어떤 때는 저 이렇게 하면 자꾸 저를 잡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 저게 제가 네? 움직이면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근데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게 지워야 되고 근데 어떤 때는 저 내가 움직이는데도 화면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졸거나 지금 그럴 때는 저게 안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속에 이렇게 숨잖아요 이렇게 숨으면 이제 저를 찾느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저런 것도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인식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네 근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가 보더라고 자 아무튼 자 이게 지금 1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대형 화면이 들어설 가능성이 일단 토지였다 다음 조건이 얼마 이하 가격으로 이 토지 몇 파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는 거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에요 자 그럼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로 아까처럼 나누어 보세요 이게 정보가치 계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성공할 경우에 확률이 몇 퍼센트 성공 60%인가요 실패는 그러면 자동으로 40% 성공할 때의 예상치는 얼마에요 60억 60억인가요 네 이제 확률이고 60억 여기는 20억 20억이죠 자 지금 이거는 정보가치 계산처럼 이렇게 들어설 거를 알고 모르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모르고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정보가치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이 물건이라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몇 퍼센트 얼마로 예상하느냐를 따지는 거냐 그냥 정보를 모른다는 전제 하에요 이건 정보를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아예 정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러할 가능성과 이러할 가능성을 다 반영해서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662 36 더하기 4 2 8 하면 얼마에요 44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1년 후에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가정평경 662 36 4 28 그럼 1년 후에 예상이잖아요 얘가 1년 후에 44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재 현재 44억 나누기 1.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해야 되니까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40억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야 1년 후에는 44억이 되는 거에요 요구수익률 10%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40억을 주고 산다면 1년 후에 44억이 돼서 평균적으로 딱 10%의 요구수익률이 만족이 되는 거고 만약에 40억보다 더 싸게 사면은 요구수익률 10%가 만족되고도 남는 거죠 더 싸게 산다면 맞나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얼마에요 40억 40억 이하로 사야 돼 40억 이하로 사야 투자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졸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혹시 졸리는 거 아니에요 안 졸려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동자에 힘은 풀려있어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18번 예절 한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19번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 그래서 일단 일시불이냐 일시불이 아니냐 일시불이면 한 번이잖아 한 번 이때는 뭔 개수가 필요해요 일시불의 내과의 개수 이 정도의 공식은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죠 미래 돈을 알고서 현재 돈을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형과의 개수 1플러스 아래의 n승으로 나누기를 하거나 이거의 역수를 곱하기 하거나 관계없죠 맞나요 이걸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거나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 이럴 땐 뭐가 나와야 돼 일단 연금이 나와야 돼 근데 미래 금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금의 내과 개수가 필요하고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연금의 형과 개수가 필요하고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는 쪼갠돈 계산하는 거죠 미래 돈을 알고 쪼갤 때에는 감채 기금 개수 현재 돈을 알고 쪼갤 때에는 저당 상수잖아요 일단 일원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일원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은 투자자 값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하죠 3년 동안 매년 연말 하면 일단은 세 칸을 그려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3년 동안 하니까 그러면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3천만 원씩을 쓰는 거지 자 쓴다면 이걸 일원으로 한다면 이거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아니죠 연금이에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품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목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3년 후니까 미래 목돈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거 무슨 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4가 계수가 필요하죠 몇 년짜리 3년짜리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직접 계산하란 말이에요 이걸 직접 이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계산기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와서 합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도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칸을 오른쪽으로 와요 두 칸을 오른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복리 계산을 할 때 1.1에 몇 제곱 2제곱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한 칸씩 이동할 때 이자가 한 번씩 붙기 때문에 왜 이래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연말 두 번째 3차는 곱하기 1.1 한 번만 하는 거고 세 번째 3,000은 그냥 3,000에요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21이 되기 때문에 1,2,1을 곱하면 3,6,3이 돼요 여기 1.1을 곱하니까 3,3이 되고 여기는 그냥 3,000이니까 이렇게 닿으면 9,000 더하면 9,930 9,93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유제 19번 연습하시면 되고 다음에 예제 20번을 보세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자 2년 동안 매년 연말이죠 그럼 몇 칸을 그리라는 얘기에요 두 칸을 그리라는 얘기죠 매년 연말 얼마씩 2,000원씩 자 이거 일원적으로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 아니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만큼 연금이 들어와야 되고 맞나요 언제 금액을 묻고 있어요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그럼 연금의 무슨 개수 형가 개수가 필요해요 2년짜리가 근데 이런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구요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얘가 한 번 이자가 붙잖아요 얘는 이자가 붙지 않고 왼쪽으로 할 때는 여기는 한 번 나누기 하는 거고 여기는 두 번 나누기 하는 거에요 2년이면 2년 나누기 왼쪽으로 올 때 칸을 그려야 된다 칸을 세야 돼요 그래서 직접 그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2000 나누기 1.1 한 번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2000 나누기 1.1에 제곱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더 한다고 그래서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약 3471이 나오나요 그래서 그래서 10짜리를 버려버리면 3400이 되죠 3400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할만한가요 두 칸 세 칸 정도는 할만하죠 두 칸 세 칸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 뭐를 하나 보시면 되는가 하면 그 뒤에 그 뒤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187쪽을 보세요 187쪽에 20번 문제 보세요 20-1 187쪽에 20-1번 보시면은 5년 후 1억원에 현재같이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5년 후 1억이면은 여기에다가 1억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현재같이 묻는거죠 이론적으로는 뭐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몇 칸을 나눠야 돼요 여기 5년이니까 칸수로는 이쪽으로 여기까지 올려면은 5칸을 왼쪽으로 와야되죠 그러면 1억 나누기 그 할인율이 7%란 말이에요 1.07에 5제곱 이것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한거에요 이런것 때문에 쌀집 계산기는 이거 1.07에 5제곱이 안돼요 1.07 나누기 다섯번 해야돼 이거 시험치는 중에 다섯번 언제 누르고 있어요 그죠 요거 계산기 어떻게 누르는지 알려드렸었나요 요거 요거 이거 혹시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요거 x의 y제곱 요렇게 되어있거나 계산기의 y의 x 요렇게 되어있거나 어떤 계산기는 요렇게만 되어있어요 요렇게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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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산기는 x의 네모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색깔이 채워져있어요 버튼이 요게 이제 1.07에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되겠죠 5 이렇게 되겠죠 예 버튼을 누를 때 요거 누르면 요렇게 누르면 이제 1.07에 5제곱이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1.07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안해도 돼요 이거 괄호할때는 이럴때만 괄호하는거에요 1 플러스 0.07 해서 할때만 하는거에요 요때 1을 더할때는 괄호를 해야되요 예 안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0.07에 5제곱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다 1을 더하게 된다고 그래서 계산의 우선순서라는거 할 때 괄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 부록에 괄호가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가감승제 순서 이런게 있는겁니다 됐죠 자 그럼 됐어요 뭐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으로서 이 정도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19번 20번 됐고요 다음 이제 21번 같은 유형을 보세요 자 21번 같은 유형은 좀 색다르죠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가치는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자 그 0부터 0부터 5까지 여기 0 1 2 3 4 5까지 어떻게 되어있는가 여기 지금 천만원이 나가죠 여기 130 들어오죠 130 들어오고 130 들어오고 130 들어오고 130 들어오고 여기는 1430이 들어오죠 자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는거는 뭐를 적용해야 돼요 연금 적용 연금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는 연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몇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연금의 무슨 개수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똑같은게 4개 반복되면 4년짜리가 필요해요 똑같은게 4개 반복되면 똑같은게 반복되는게 4번이니까 4년짜리가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한 번만 발생하죠 한 번만 발생하는거는 일시불이에요 언제 발생해요 5년 후에 발생하니까 5년짜리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수년가를 묻는 문제죠 수년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입현가합을 먼저 계산한 후에 뭐를 빼야되요 유출현가합을 빼야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돈은 어차피 지금 나가는거니까 이거 그냥 빼면 돼요 이거 근데 얘네들을 뭐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연금의 형가계수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4년짜리가 필요하고 얘는 일시불의 형가계수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5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 있어요 참말이에요 일시불 형가계수 5년짜리만 있죠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 있어요 없어요 5년짜리 있죠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 없죠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데 연금의 형가계수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연금의 형가계수 4년짜리를 안 주고 연금의 형가계수 5년짜리를 줬죠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요거를 요렇게 바꾸란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바꾸란 뜻이에요 1400을 1300과 130으로 바꾸란 뜻이에요 그러면 130이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5개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제 130에 대해서 연금의 형가계수 5년짜리를 적용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1300에 대해서 일시불의 형가계수 5년짜리를 써먹으란 이 소리는 이게 됐나요 그러면 이 130에 대해서는 뭘 곱하고 3.79079를 쓰란 얘기에요 연금의 형가계수 4.212 죄송합니다 4.212 4.212 4.212 이거 써먹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00에 대해서는 뭐를 쓰고 0.747 0.747 써먹으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거는 계산기가 있어야죠 다음 얼마 나오나요 1500 얼마 1500 얼마 나오나요 1518만6천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1518 6600 나오지 않나요 맞죠 1518만 6600 66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18 소수점 이렇게 되겠죠 1518만 이렇게 될 거니까 맞나요 1518만 6600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위가 만 여기서 뭐를 빼야되요 1000을 빼야되니까 51866 나오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순영가니까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다 더했잖아요 1518.66이 유의평가합이다 이 말이에요 유의평가합에다가 뭘 빼야되는거죠 유출형가를 빼야 순영가가 되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이론도 더 확실해지는거죠 순영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유의평가합 빼기 유출형가합 이렇게 그 유의평가합을 계산할 때 매 기간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지분복계획도 계산하는게 즉 지분복계획의 뜻이에요 얘가 지분복계획 얘는 매 기간 발생하는 세후 현금수지에요 이건 세후 지분복계획이고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론도 더 보완이 되는거에요 이게 다 뭐라고요 세후 현금수지고 이거는 세후 지분복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영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은 할인현금수지수법은 이것저것 다 고려하는거에요 안되면 패스하면 되고 안되면 근데 결국은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렵다 싶으면 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제 21번은 여러분이 연습하시는데 똑같은 방법이니까 근데 22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해설을 보시고 감당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유제 22번도 마찬가지 상에 해당하는 거에요 자 근데 예제 23번은 공식만 알면 되는거에요 예제 23번은 예제 23번은 잔금비율 공식이에요 잔금비율 여러분들 1억을 빌렸잖아요 6천만원이 남았으면 몇프로 남은거에요 60프로 남은거죠 빚을 갚아야 될게 60프로 남았으면 금 잔금비율이 60프로에요 이 잔금비율은 대부액분에 부채 잔금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원리금균등상환을 전제로 해서요 잔금비율은 원리금균등상환 다들 아시죠 지금 내가 1억을 빌려서 매년말 A C A A A A 이렇게만큼 곱해서 갚으면 다 갚게 되는 이게 원리금균등액이 A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래다가 뭘 곱해야 돼요 저당 이건 이제 많이 했죠 저당상수를 곱해서 이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번을 갚았어 한 번을 갚았으면 이제 10년이라면 앞으로 몇 번 남았어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땐 아홉 번 남았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잔금을 계산하려면 이 시점에서 잔금을 계산하려면 앞으로 갚을 이 A만큼을 몇 번을 다시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 시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 A에다가 몇 년치 9년치 9번이니까 9년치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야 돼요 예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현재 목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금의 현가 개수는 그럼 뭐가 계산이 돼 잔금이 계산돼 잔금이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뭘 계산한다 잔금을 계산해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의 현가 개수 열 번을 다 적용해 버리면 뭐가 될까요 연금의 현가 개수 10년짜리를 적용해 버리면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전체 기간에 연금 현가 개수를 하면 뭐가 나오고 대출받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9년 남았으면 9년 남은 거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하면 9년 남았을 때의 잔금이 되고 두 번 갚았어 그럼 이제 여덟 번 남았어 그러면 8년에 연금 현가 개수 하면 그러면 8년 남은 잔금이 계산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 개수 하면 남은 잔금이 계산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연금 현가 개수분에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 개수를 이용하면 뭐가 계산된다 잔금이 계산돼 이게 대출받은 원금이 계산돼 그럼 대출받은 원금분에 잔금 이렇게 하면 뭐에요 그게 잔금 비율이란 말이에요 안되면 외우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역수관계 때문에 그래요 연금 현가 개수하고 저당 상수는 무슨 관계 연금 현가 개수와 현저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 푼돈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계산해서 이게 매달 갚아나간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지만 반대로 남은 잔금을 계산할 때는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저쪽으로 쪼갠게 아니고 이쪽으로 합산되니까 역수를 이용해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으로도 질문해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하면 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잔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3년 남았으면 3년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4년 남았으면 4년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그러면 잔금이 나와 대부액분의 잔금 대부액분의 부처 잔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금의 현가 개수만 있으면 잔금 비율을 알 수 있다고요 됐나요 안되면 왜 오세요 잔금 비율은 남은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은 거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전체 중에서 남은 거에요 전체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남은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 이해가 안되면 외우면 돼요 자 그러니까 23번에 15년간 매월 월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개선하기 위한 했잖아요 15년 대출 받았죠 전체 15년 중에 5년 후 잔금이 5년 후 잔금 비율 5년 후 잔금 비율 5년 후 잔금 비율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다는 얘기에요 10년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15년에 연금 현가 개수분에 몇 년 연금 현가 개수 남은 10년에 연금 현가 개수 이렇게 하면 잔금 비율이 계산된다고 15년에 연금 현가 개수 몇 93이잖아요 93은 분모로 가고 남은 거 몇 년 남은 거 10년 10년이 76이죠 그럼 76하면 돼요 93분에 76 됐습니까 이러면 뭐가 계산된다고요 잔금 비율이 계산되는 거예요 전체 기간 중에 남은 기간 공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공식이 전체 기간 연금 현가 개수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개수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연금 현가 개수를 이용하여 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 다 이거 연금 현가 개수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가 현금 수지 측정의 24번 예제 24번에요 자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는 쉽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는 쉬운데 다만 세후를 물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합니다 세후 아시겠죠 뭐는 할만한데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할만하죠 그래서 예제 24번 이거는 이제 할만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유효에서 출발하잖아요 유효에서 출발할 때는 경비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순위 나오는데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만 구별하면 되죠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포함 안되는 거는 그 위 아래 있기 때문에 포함 안되는 거 말고도 포함 안되는 감자 속에 포함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비 포함되어 안되요 포함되어 계산해야 되고 화재보험료 포함되고 계산해야 되고 소득세 이거는 제거해야 되고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포함되죠 부채서비스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300만원 화재보험료에다가 수도료 200 전기료 300 그럼 800에 재산세 2,800이죠 2,800만 빼면 되는 거죠 4,800 뭐가 또 있어요 아 재산세가 또 있네요 재산세 유지관리비 2,000이 있고 재산세 있으니까 4,800 빼야 되네요 그럼 얼마 빼는 거에요 4,800 남는 게 얼마 남는 거에요 5,200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넘어가셔서 지금 24번 같은 예제 24번 정확하게 이렇게만 나오면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지 24-1번 보세요 유지 24-1번은 이것도 순명업소득 묻는 거죠 순명업소득만 묻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요 가유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유순만 하면 되잖아요 가유순만 하면 되잖아요 가유순만 하면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에요 지금 24-2번 24-3번 24-4번 뭘 묻고 있어요 세후 현금 수지를 묻고 있죠 24-4 근데 묻는 게 뭐가 더 많아요 세후를 묻는 게 더 많죠 24-2,3,4가 다 세후를 묻죠 그렇죠 자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한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24-1번을 보세요 순명업소득 계산하는 거죠 가유순전후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얼마에요 유효임대면적 비율이 80%가 있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을 다 임대할 수가 없죠 그러면 18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8을 해야 이게 임대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임대면적을 다 임대한다고 봐야 가능총소득이죠 근데 연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잖아요 곱하기 5,000원 이게 가능총소득이에요 아직 계산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 공실률이나 영업경비율 이런 것을 다 보면 계산기 두드리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해놓고 푸는 게 공실률 10% 있죠 공실률 10% 있다는 얘기는 18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하면 돼요 10%를 빼라는 얘기는 곱하기 0.9를 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다가 영업경비율이 유효총소득의 50%잖아요 유효를 이거 계산한 거죠 지금 계산했다고 치면 18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릴 때 다 두드리지 말고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만 하면 된다고 다 곱이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다 두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거로 미리 계산하지 말고 미리 할 때마다 두드려야 되잖아요 다 해놓고 뭐만 하면 된다고 곱으로 돼 있을 때는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러면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오나요 3,2,4,0,0 나오나요 이렇게 그죠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자 다음에 24-2,24-3,24-5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풀어볼게요 어떤 걸 풀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2,3,4 중에 24-2,24-3,24-4 중에 마지막 24-4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4-4 지금 이게 세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세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자료 속에 문제 세율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료 속에 세율이 있죠 세율이 있다는 얘기는 영업소득세를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유순전후를 써놓고 그 옆에 매순전후를 써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출발해야 돼요 자 가능청소득이 얼마에요? 600만원에 40포 하면 600만원 곱하기 40포 단위는 만원이요 2억4천만원이죠 맞나요? 공실률 10% 반영해야죠 유에 내려갈 때는 유에 내려갈 때는 2억4천만원 곱하기 0. 구하면 되죠 그럼 얼마에요? 21600 나오나요? 4936, 921 이렇게 21600 나오죠 근데 운용비용이 1600만원 있죠 운용비용 1600만원 빼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2억이 나오겠죠 2억 1600에 1600을 빼면 순이 2억이에요 그 다음에서 순에서 전후로 내려가려면 뭐를 빼야 돼요? 순에서 전후할 때는 빚을 갚아야지 지금 방금 경비 뺐잖아 경비 빼고 빚을 얼마 갚아야 돼요? 9천 갚아야 돼요? 1억 천을 갚아야 돼 지금 9천 안에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9천 안에 이자가 2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2천을 또 빼면 안 돼?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나중에 왜 2천을 안 빼냐고 지금 원리금 9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에요? 1억 천 이게 3천이에요 그 다음에 세후를 만들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순존역 아니고 왜? 몇순존역 적어놨어요? 순대위금을 적어야지 바보같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나요? 왜? 말을 할 새가 없어서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 순대위감 세대원감 해야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저럴 때도 있고 아무튼 순대위감 여기에 써놔야 돼요 순대위감 써놓고 순령업소득은 여기 2억 계산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2억을 써놓고 대체충당금은 언급이 없으니까 안해도 되고요 이자 비용 아까 얼마 있었어요? 2천이 있었죠 감가상각비 얼마라고 돼 있나요? 천이 있나요? 그러면 얼마 빼는 거예요? 3천 빼죠 그럼 1억 7천만원 빼죠 1억 7천만원 남죠 여기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세율 30% 0.3 그럼 얼마? 5천백만원 이렇게 되죠 5천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5천백을 계산해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 9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4번이 틀렸죠 4번이 영업소득세가 5천백인데 영업소득세가 5천백인데 5천으로 돼 있죠 맞나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걸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이것만 묻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순대기감에서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시간이 이것만 묻는 거 순대기감만 묻는 거 이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근데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먼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에요 순대기감만 계산하는 이런 문제이거나 순명업소득까지 계산하는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숙달된 사람들이라면 뭐도 계산할 수 있다 세후도 계산할 수 있다 됐죠? 다음 주에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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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egen 감사합니다 und